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T자연구소의 전문가 이장렬입니다. 금일은 10월 13일이고요. 시각은 2시 33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함께 살펴보실 종목은요.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기업이고요. 종목 코드번호는 207940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가 지금까지 정말 좋아하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바이오 기업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선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계 제조업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임상이 진행되고 있는 기업들과 바이오 임상이 진행되면서 신약을 만드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신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신약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을 하는 그런 기대감에 대한 요인이 반영될 수 있겠지만 CMO 기업으로서 제품을 임상을 한다기 보다는 위탁 생산을 해가지고 실적을 좀 증가시키는 그런 전략의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CMO 기업으로서 어떻게 보면 CMO 반도체로 치면 파운드리, 위탁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바이오 CMO 기업이다. 라고 보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주가에 긍정적 반영이 되는 그런 기업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1공장, 2공장, 3공장이 있습니다. 1, 2, 3공장. 가동률이 80%에 달하기 때문에 실적 개선 기대감이 주적으로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4공장에 증설을 하고 있죠. 4공장 증설 비용은 재무에 반영이 되면서 PER이 좀 높아지는 그런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1, 2, 3공장의 가동률이 상승을 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CMO, CMO 위탁 생산에 대한 그런 실적 증가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 상승에서는 22평선에서 돌파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현재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기관에서 매수를 진행을 하면서 외국인이나 긍정적으로 수급이 전환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들이 관심이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셀트리온이 합병을 하는 이슈들이 좀 나와주면서 거기로 수급이 좀 많이 이동되는 그런 현상도 좀 나와주기도 했었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근에는 조금 시장이 함께 무너지면서 조정을 받았던 그런 이슈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가가 반등을 보였던 이유들은 코로나 항체 치료제라든가 글로벌 제약사들은 제약사들과 함께 계약을 수주를 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최근에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여러가지 계약을 수주를 한 그런 아스트라제네카라든가 비어라든가 지금 WHO에서도 이달 말에까지는 코로나 백신에 대한 그런 우리는 코로나 백신을 치료제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한다 라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CMO 기업으로서 우리 CMO 기업으로서의 그런 경쟁력이랄까요? 백신이 좀 개발이 되면 백신이라든가 치료제 치료제들이 개발이 되면 여기에 위탁 생산을 의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CMO 기업으로서의 그런 몸짓 이런 경쟁력들이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라고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려왔었죠. 이 기사를 보면 릴리라든가 리제네논 등의 FDA 긴급 사용 신청을 했고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GSK 임상 삼성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생산을 한다 이런 기사들도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학대치료제를 생산하는 공급 안정성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아스트라제네카는 미국 정부로부터 항생치료제 개발에 관련된 지원금을 받기도 했다. 뭐 이런 관련 이슈들이 전체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떤 기업에서 사실 백신이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업에서 백신이 나오든 간에 CMO 기업으로서의 물류 유통망에서 연관이 될 수 있는 그런 투자심리가 개선될 수 있는 요인들은 충분히 존재한다 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수급적인 부분이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수급이 좀 긍정적이게 진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2평선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적으로 22평선이 빨리 돌파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주가 상승 흐름을 추세적으로 추세적인 상승 흐름을 좀 동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22평선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단기 지금 지지구간과 저항구간을 한번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 이 부분에서의 지지구간을 반등한 이후에 지금 여기 지지구간에서 저항구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돌파를 하지 못하면서 숨고르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주가 하락도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22평선을 돌파를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이 부분 75만원까지는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또 백신 관련돼가지고 좀 기대감이 동반되면서 이전처럼 거래량이 동반이 된다면 80만원까지도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백신 관련 치료제 관련 이슈들이 어떤 식으로 나와줄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이슈를 살펴보면서 주가에 반영되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1,2,3 공장에서 가동률을 계속 트레치로 끌어올리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반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심리 자체가 나쁘진 않다라는 부분들 기본적으로 실적이 좀 깔려있는 상태에서 이슈가 동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의 투자심리 자체가 나쁘진 않다라는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실적은 잘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을 하더라도 뭐 좀 주어 담기 식으로 저가 매수 기회로 삼으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기업이긴 하지만 제가 일주라든가 이 기업에 대해서 스폰서를 받는다든가 그런 거는 절대 없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투자의견, 분석의견을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기분 나쁘시진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상단 부분에 웹사이트가 확인이 되시는데 AP투자연구소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시게 되시면요. 홈페이지 중앙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세요. 하단 부분에 좀 내려다보시면 저희가 매일매일 이렇게 종목을 추천드리고 리딩을 해드린 게시판들이 확인이 되시죠. 자 10월 5일 게시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장전에는 뉴욕중시, 미국중시가 어떤 움직임을 보여줬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9시부터는 종목 추천을 드리게 됩니다. 자 네오크레마가 현재가 9,500원 기준의 매수 그리고 1차 목표가 9,785원 손절가가 9,160원 그리고 마이크로프렌드가 현재가 6,100원의 매수가를 알려드렸고 목표가 6,280원 손절가 5,82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녹십자 웰빙이 현재가 15,000원 기준으로 매수하시라고 안내를 드렸고 1차 목표가는 15,450원 손절가는 14,2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추천드린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자 9시 5분쯤에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9시 21분에 네오크레마가 30% 상한가를 달성을 했다라는 내용도 말씀을 드렸고 정확적으로 우리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댓글을 통해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종목 추천 종목들이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이렇게 정리를 자세하게 해드리면서 결과 정리를 이렇게 좀 해드리죠. 자 이렇게 해드리면서 다양하게 리딩을 자세하게 상세하게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일매일 종목을 무료로 추천드리고 리딩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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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